룩떡이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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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우리 룩떡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? 떡볶이, 치킨 맛있겠다 오늘은 맛있는 라면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부터 이어폰을 꽂고 들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 룩떡이들은 라면 끓일 때 수프 먼저 넣었나요? 아니면 면부터 넣었나요? 거참 물부터 넣어야죠 그 다음엔 사이좋게 면과 수프를 넣어줍니다 참 쉽죠 그리고 으으으으으으으 아, 차아악! 아, 설마 고루... 응, 아니야. 매운 냄새 때문에 그랬어요! 하하하하하하! 그다음엔 칼을 송송송 썰어주고 그 위에 계란까지 탁! 깨주면! 짜잔! 맛있는 라면 완성! 얼마나 맛있게요! 음~! 캬하, 맛있겠다!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! 땅~! 요리! 어, 어... 조금 맵네... 물을 좀... 아아아악~! 안돼! 노! 아, few moments later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